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암비오 특강 테마 파트가 이번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얘는 좀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잘 나오고 또 나오고 올해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자세하게 할 테니까 5분이 넘을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하고 종합하고 기본이 들어가면 이거 비구속적 계획이라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 국민에게 구속력이 안 들어가지만 이 세 글자 안 나오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보니 얘는 수립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입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입안하고 수립은 혼용한댔죠 단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 거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좀 다르다 효력 발생이 되면 행위 제한에 관련된 것들에 효력이 발생하게끔 된다 그 정도만 일단 아셔도 돼요 자 일단 이번에는 구체적 집행을 위한 거라 관리계획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개의 도시의 구체적 집행계획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립이라는 말도 쓰지만 주로 무슨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다 입안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얘도 똑같이 기초조사해야 되죠 인구경제사회문화조사한다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을 그대로 준용하는 건데 얘가 수립이 되기초조사가 되면 얘는 구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청회하면 안 돼 와서 봐라 라고 뭐 해야 돼요? 공남 절차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민공남을 14일 이상 기간 동안 주고 이때 안 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입안이 되면 보내겠죠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해요 고시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시된 내용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려야 돼요 그걸 지형도에다가 그리기 때문에 지형 도면 고시를 하면 효력 발생하는데 여기서 입안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얘도 기본계획과 똑같이 도시니까 특강특특시장군수가 원칙인데 얘는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누가? 도지사가 그래서 입안권자의 얘는 국장이 있죠 기본계획은 없었잖아 기본계획은 뭐라고 했죠? Only you 했었잖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특강특특시장군수 만 짰거든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됐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시끄럽거나 기준에 안 맞아서 조종 요구했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국장이 직접 짜겠다 도지사가 짜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같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시군에 걸쳐서 둘이 협의가 안 되는 거야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도지사가 짠 거면 직접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단 결정원자는 특강특특은 본인이 결정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시 그래서 시 도지사 할 때 이 시고 특별자치도이사나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해야 되죠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고 특별자치도이사는 도지사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네가 직접 해 그래서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겠다 그리고 국장이 입안한 거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장이 결정해야지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는 암기해야 돼요 원래는 본인이 입안한 거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하죠? 국장만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가와는 시도사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계획연계란 말이 나올 때만 이럴 때는 국장이 그럼 수산관련된 거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니까 해장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입지기제 최소구역은요 원래는 국장만 하던 거였는데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 대장이 하고 예외국장이 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결정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입안권자가 아무리 봐도 주민이 없거든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공난밖에 없는데 우리 동네 용도지역상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불구하고 학교가 너무 없는 거야 기반주도 서취해달라 도로도 넓혀달라 이럴 수 있죠 그걸 주민입안제한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입안을 못하지만 입안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이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때 효력 발생하는데 고시일에 발생하는데 5일 후다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이러는데요 지형도면 고시하자마자 즉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할 거 많은데 또하라고 해서 토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환경파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환경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산을 깎아버리는데 환경 너무 파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하나 더 들어가서 하나 더 해라 그래서 얘가 환장하겄네 그래서 환경성 검토 그래서 토했다 환장하겄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추가된다 다만 이게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기 관련돼서 개발이 지금 끝나서 나대지가 없어요 2% 미만인 거야 뭐 개발할 게 없네 더 이상 나대지가 2% 미만이란 얘기는 건부지가 98%니까 기초조사할 게 없다 그리고 도심지 위치에서 상업적 같은 데 있으면 도심지는 이미 파괴 다 됐죠 그럼 무슨 기초조사 필요하냐 이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남은 항상 14일 이상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행정계획상 주민에게 공남기간이 나오면 다 14일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비법을 나중에 공부하시면 거기만 30일이 2개가 나와요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공남기간이 30일이야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약이 뭐죠 어떤 분이 쥐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관장이야 정관장 정관장에서 발행한 뭐? 홍삼 그래서 정관장, 홍삼 정, 정비계획, 관, 관리처분계획 얘네들은 홍삼, 30일 이상 대부분이 며칠 이상인데 14일 이상인데 정관장 홍삼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기간안에 의견서 제출하시면 되고 생략사유가 국방상 기밀인데 요청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만 생략할 수 있고요 기밀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민공남할 때랑 협의심의할 때는 공통 생략사유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안에 우리 용계, 기도, 지, 입 해가지고 여섯 가지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안 들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그래서 지혜는 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혜는 지 없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유 아닌 것 고르세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고르시면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지혜는 지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내요 보내면 시도대장이 만약에 결정원자면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치면 되는데 국장일 때는 이 단어가 중앙으로 바뀌겠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하겠다 근데 절차상에서 주민들은 입안을 못하면 입안해달라 제안할 수는 있죠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가 기지산지입이라고 해서 용산기지 앞에서 만나자 입 벌리고 와 그래가지고 용산기지입이라고죠 용산기지입부 여기 기가 뭐냐면 기반에서 설치해주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지구 대체해주세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주세요 이거는 제안할 수 있어 단 제안에 따른 통보는 45일 안에 해주되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안에 연장해주고 타당한지 안한지 반영할지 말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자문 거쳐서 통보해주겠다 최대 75일 안에 해주겠다 대신에 입안에 들어가는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 네가 좀 부담할래? 그랬더니 안녕히세요 안 듣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라는 게 있다 근데 제안할 때 개나 소나 다 제안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제안하지 못하게 하려면 비용 부담을 시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지산지 입증에서 기반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얘는 면적 5분의 4 동의 얻어오되 나머지 4가지는 3분의 2다 그래서 5분의 4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심의할 때 공동심의라는 게 나오는데 공동심의 공동심의 뭐냐면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원래 이 내용 자체가 지구단위계 관련된 내용은 건축계획이에요 건축계획이다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지구단위 관련된 내용은 누구랑? 건축위원회랑 공동으로 심의한다 이거 하나 특이한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개정되면서 지구단위 원래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한테 결정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요 결정도 시장군수가 빨리 빨리 진행하라고 권한 줘요 그래서 원칙은 시도대장인데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뭐예요? 지구단위계 관련돼서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바로 결정해서 진행하겠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형도면을 누가 그릴 거냐면 기초조사 한 사람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조사 누가 했죠? 입안권자가 그럼 지형도면은 입안한 자가 그리는 건데 원칙이 특강특득시장군수가 그리는 건데 여기 중에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죠? 시장군수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결정된 내용하고 지형도하고 대조했는데 차고 없어 30일 안에 승인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30일 안에 승인해주면 승인한 거 같고 지형도면을 뭐 하면 고시하면 이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지공관리계획이 조금 많죠 근데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싹 지워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저 하나 보고 갈까? 여기 얘는 주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기라서 행정쟁성은 제기할 수 있죠 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근데 얘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다 보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은 언제냐? 지형도면 고시한때 기득권 보호라는 건 결정될 당시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하게 해주는데 이게 시수삼신외후라고 그랬죠 시가와랑 수산자원보호기역은 이거 삼신 3월 내 신고해라 그래서 시가와 수산자원보호기역은 3월 내 신고할 것 내용이 용계, 기도, 지입 이 여섯 가지인데 이거를 사다 보면 도시공개시설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자라 시행자 보호기정이 좀 많이 나오고요 시행자 보호기정 그리고 토지소유자 보호하기 위해서 매주청구제도가 좀 잘 나온다 이게 도시공간리기의 핵심키다 이 정도만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끝낼게요 도시공간리기획은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초조사 주민공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하면 보내요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한다 고시하고 나서 입안권자는 원래 관할 특강특특시군인데 국장이나 도시사 짜는 경우 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장인데 예외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국장이 하는 경우는 본인이 입안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근데 뭐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지정해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해장이 하는 건 무슨 구역이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는 원래대로 결정권자가 한다 그리고 나서 좀 조심할 거 여기서 지형되면 고시할 때 효력 발생한 됐죠? 뭐 고시했나? 지형되면 고시할 때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추가되는 게 토 있다 그랬는데 하나 더 하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장하겄내 환이 뭐죠? 환경성 검토 추가된다 공량기간을 며칠 이상 해줘야 돼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국방상 기밀일 때는 생명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들어왔을 때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만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생명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해당 지역에서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 뭐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산기지 앞에서 만나 용산기지 그래서 기지 산지 입에서 용산기지 그래서 기지 산지 입이에요 여기 중에 기반이설은 돈이 많이들 하는 거라 얼마동에 얻어더라고요?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그럼 입안에 따른 통번은 며칠이 원칙이고 45일 연장에서 30일 비용은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에 관련돼서 내용의 건축계획이 들어있다 보니까 공동심의를 건축위원회랑 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빨리 진행하라고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도 누가 해요?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리고 지형도면 입안했던 자가 그려야 되는데 시장군수만 누구 승인 얻으랬죠? 도지사 대주에서 차고 없으면 며칠 안에 승인해줘요? 30일 요정도까지 자 여기까지고 좀 잘 나왔던 것 중에서는요 기득권 보호에서 시, 수, 삼, 신 들어봤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형 당시 착수한 자는 계속하는 게 아니라 3월에 신고해야 된다 시, 수, 삼, 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 요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은 길었지만 두 번 반복하고 좀 속도 빠르게 하시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2배속으로 가십시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